자 오늘의 냠냠이로는 옥상에서 짜파게티 열 봉지 계란후라이랑 김치랑 해서 잘 먹을게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늘에서 너무 땡볕이라서 저쪽으로 2개, 4개, 5, 6, 7, 8, 9, 10 넘치네, 넘쳐 4.4kg 4,135g 4kg가 넘네요 요거는 253이네 그래도 거의 4kg 다 불었어 다 퍼졌네요 준비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옮기고 뭐 찍고 뭐 하다보면은 산뜻하니 좋네 바람 살살 불고 태풍이 왔었는데 역작업이 아니고 조용히 지나가던가 바산뜻하고 기름에 도와줍니다 다 퍼졌네요 벽이기고 많이 참 Finished 다운 rando 청양고추 초 leaning 마카롱 조만간 고기 한번 구워먹어야 돼 조만간 고기 einem 자책을 기울이 랩고라 짜파이터 열봉지는 되게 오랜만이네 짜파이터 열봉지 짜파이터 열봉지 짜파이터 열봉지 짜파이터 έχ스 짜파이 없어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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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옥상에서 먹으면 여기서 끓이기도 애매하고 옮기기에도 힘들어요 이 크기도 좋은 점은 시원하네 물론 그늘일 땐 좋다 하아 야끼도 금방 먹네 뼈는 극장 혼낭 하.. 아..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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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먹으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식감에 대해 더 맛있게 먹을거에요 저는 바삭한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일단 고소해는 고소해 저는 고소한 밥을 먹여서 고소해 드릴게요 볶음에 대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고소한 밥을 먹으면 고소해 드릴게요 고소한 밥도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밥을 먹어서 고소해 드릴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라면, 라면, 라면을 잘 마주겠습니다! 라면은 정말 맛있어! 라면을 잘 먹어야 합니다! 라면을 잘 먹어야 좋습니다! 라면을 잘 먹습니다! 참기름 소금 리액션 너무 맛있어 제가 첫 장면을 김에 Croo 그 이는 units 꼼꼼꼼 고추 리끔팀 고추 잘 goddamn 새우 저는 이것이 매운 소스에 매운 소스를 넣어요 오돌뼈 물을 넣어요 매운 소스에 생크림을 넣어요 소스에 사거리 아이가 근데 겁나 짜지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